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점집, 매화당, 대구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염보살이라고 합니다. 기대해볼 만한 2020년도의 경자년이죠. 쥐띠회인데 올해는 황금쥐띠회라고 모두 말씀을 하세요. 황금쥐띠회의 경자년의 띠별로 봤을 때 먼저 쥐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쥐띠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깨가 많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모아야 되는 재물이 많고요. 본인 스스로가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크게는 지금 대박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작은 것을 크게 모아서 크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하실 때 생각을 미리 좀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본인 혼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주위에 또 관련되신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고요. 몸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본인들이 이익분이 조금 적어요. 힘드시다 이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항상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지니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몸에 건강상의 이상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만큼 사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구설이나 시비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운때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2020년도 GTI에 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도와주시号 đã đến tsb 3 exactly 4 website. tall 10 15 15 16